뒤에 사람이 너무 잘 보인다 추노 같아 추노 가슴을 퇴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저는 윽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꼬마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꼬마님의 지인들 저의 지인들과 함께 지금 한 6대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태백에서 태백에서 까만형님이랑 같이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받았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 상으로 드라이빙의 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죠 빙신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제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까만형님이 범스 레이싱 스쿨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받게 되면 하루에 120만원 근데 그거를 저랑 미국 꼬마님이랑 반반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춤추는 추노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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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 와 차 엄청 많아요 진짜 저희 7번 오늘 아 7번 오늘 피트는 7번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저껜가 DM으로 셔터박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다가 동생이 올려줘가지고 내려왔던 사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 저쪽이 사진 찍어야겠네 와이프랑 너무 유명하신 분 하나 둘 셋 나 범수 형님하고 이거 했어 아 진짜? 어디 계세요? 어 저기 어 안녕하세요 나 범수 형님 맨날 올라와주면 계속 사형님이라고 그래요 괜찮아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하겠다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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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인가요? 선물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그거 뭐요 오빠 실랑도 넣을 일은 없죠 전혀 어렵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남산에서 한번 뵙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환성하는 의미로 저도 열심히 하는 은연이가 좀 많이 가르쳐줬어 새벽에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천재 레이스 선물 간... 못땅 무복! 무복했네 지금 내 타임 2초 찍고 왔어 예! 어디서 등록하고 올까 그러면? 고마님이랑 까만형이랑 나갔고요 저는 다다음 세션쯤으로 예약을 해서 오도록 할게요 갑시다 아 지난번 이후로 얼마나 늘어났을까 데이빗은 지금 엄청 혼났어 나한테 대갈금 당하고 왔어 어 또 긴장된다 랩타임 되는 것도 잘하고 까만형님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형의 오븐카레 일단 뭐 랩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은 랩타임보다는 정확한 라인 지금 데이빗 같은 경우도 방금 타고 왔는데 혼난 이유가 일단은 라인 자체를 아예 지금 못 그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라인부터 좀 잘 가져간다라는 걸로 타보자고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븐카레 보고 왔거든요 브레이크 떼고 기다리고 액셀 그 동작들이 이게 한 번에 일어나면 안되고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브레이크 떼면서 들어가고 기다리고 액셀 풀면서 스무스하게 돼야 돼 데이빗 속은 좀 거칠었어 천천히 들어가더라도 라인은 그린돼서 다 라인은 라인 그리는게 항상 습관화가 돼있어요 네 어디로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 지금은 네 근데 시뮬레이션을 타면서 한번 배우긴 했었는데 CP 네 탈출구 일단 이 기본으로 CP 탈출 CP 탈출 계속 이걸로 네 CP 가속 탈출구 제동 CP 탈출 라인을 요렇게 붙으면 안돼 아 네 여기를 망치면 여기까지 다 망쳐 네 여기에서 항상 적응 그런거 같아요 다음 바퀴때 라인을 좀 잡아줄게 네 CP 여기서 확실하게 붙어야지 다음 코너가 편하다 S자 코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다음 코너가 타기 편한 데를 찾아야 돼 아 아 멀리 오케이 그렇지 스티어링이 계속 풀리는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네 CP 이렇게 이렇게 CP 이렇게 탈출구 멀리 보고 풀가속 쭉 매부 나가다 그냥 쭉 밀어 오 오 그게 나쁘지 않았어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CP를 멀리 있는 CP를 최대한 더 찍어볼 건데 네 지금도 조금 빨라 더 올려 오케이 CP 밀어 그냥 쭉 밀어 쭉 밀어 그냥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 CP 자 탈출구 그냥 가속 오케이 자 가볍게 물고 물고 들어가 물고 물고 좋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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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너무 긴장하네 지금 긴장하지 말고 네 긴장하지 말고 네네 CP 탈출 라인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라인만 일단 그린다 생각하고 가죠 그거 받으니까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일단 머릿속에는 CP하고 탈출구만 본다 생각을 해 CP가 보이고 탈출구를 보고 탈출구를 보이면 이제 가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S자가 어렵지 네 아직 토크로우를 못 잡겠어 S자는 두 번째 탈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요번 바퀴 다시 한 번 잡아줄게 1번 코너부터 라인 잡아줘야 되니까 잘 기억해 네 자 1번 코너부터 자 악셀 떼봐 브레이크 아직 하지마 기다려 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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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강하게 때려도 돼 네 천천히 이렇게 말구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말구 들어오면 탈출구 보이지? 네 조금 올라가는 거 하나 기다리고 조금씩 가서 올라가 악셀 살짝 놔봐 말리지? 다시 밀어 충 밀어 충 충 충 충 그렇지 그냥 계속 밀어 풀어 자 가볍게 제동 불구 들어갈게 불구 오케이 제동 자 여기 라인 잡아줄게 기억해 네 여기서 터닝 여기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네 탈출하기 편해지지 네 오케이 다음도 봐봐 천천히 조금씩 말고 들어와서 여기를 심피를 찍어 이렇게 그러면 탈출이 편해지지 네 오케이 이 느낌이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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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CP 가속 CP 가속 가속 오케이 리듬 타야 돼 리듬 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탈출 CP를 최대한 멀리 찍으려고 하는게 보여 고생했어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연속 코너는 다음 코너 있잖아 두 번째 코너 두 번째 코너에 포커스를 항상 맞춰야 돼 네네네 아..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나이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되었어요 우유 땀나 와 여기 땀 찬거 봐 근데.. 정작 초 너무 안Cho 5초 99 미분 5초 99가 최고였어요 여기 옆에 계시니까 긴장돼서 할 수가 없어서 근데 포스는 확실하게 안과 아iges detail 아 재미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2분 3초! 2분 2초 7! 0.06초인가? 늙은 것 같은데 자기도? 수염도 좀 나고. 아재 다 됐네? 마지막 세션 타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마지막 세션은 지금 2분 2초가 나왔으니까 한 2분 1초 정도? 1초대로? 동승자가 있다가 없으니까 1초 정도는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베렙을 나 말고 준혁이 태우고 찍었다 했더니 우연이가 겁나 웃었어. 이것이 경량화. 빵! 예스! 4초! 예스! 과연이! 2초! 1초! 예스! 1초! 2초! 로스가 있어요 로스가 로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 베스트 2분 사이. 장난 아니에요? 까만형은 진짜 영광스러운. 범광스러운 날이네. 감사합니다. 까만형. 까만형의 5분 카레. 라이프를 태우고 기획도 하고. 무슨 Garden 의지 베스트 비스트.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